벤지야, 아빠랑 산책 나왔니? 안 깨물어요? 깨물지 않습니까? 벤지야, 멋지네요. 키도 크고요. 11살이에요? 벤지야, 아빠랑 산책 나왔어? 그래도 얌전한 편이죠? 네? 얌전한 편이죠? 네. 괜찮습니다. 벤지야, 경기하고 그러진 않나요? 괜찮아요? 벤지야, 춥지? 날씨가 좀 추워졌어. 벤지야, 아저씨 좀 봐. 벤지야, 벤지야. 아이고, 눈도 예쁘게 생겼다, 벤지야. 아우, 귀엽다. 벤지야, 잘 사귀어 보자. 아빠랑, 아우, 가만히 있어가지고. 아빠랑, 아우, 가만히 있어가지고.